테마 대표 문제로 엘리뉴와 라니니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 정리 한 번만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불겠고요. 그러면 동쪽에 있는 바닷물이 서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엘리뉴가 일어난다. 엘, 랩트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강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왼쪽이 강하니까 왼쪽으로의 흐름, 무역풍이 약해지겠죠. 자 무역풍이 약해지면 용승도 약해지겠습니다. 반대로 라니니아인 경우를 보시면 라니니아, 라이트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강하다. 그러면 무역풍이 더욱 강해지겠고요. 용승도 더욱 강해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서태평양에 강수가 내리는데 이것도 역시 강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수면 그리고 수온 20도 또는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도 보시면요. 평상시에 무역풍에 의해 동쪽에 있는 물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니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온 20도 또는 수온 약층은 데칼코마니 또는 대칭이 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뇨가 되면 무역풍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경사가 평소보다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도 대칭이 되도록 그려주면 조금 더 깊은 깊이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라니냐의 경우에는 무역풍이 더 강해지니 해수면의 경사가 더욱 급해지겠고요. 대칭이 되도록 아래쪽을 그려준다면 수온 20도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도 얕아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동태평양 또는 타이티 그리고 서태평양 또는 다윈의 평상시에 기압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동태평양은 용유성에 의해 차가운 물, 기온이 낮겠죠. 하강기류,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태평양은 반대로 저기압, 그래서 강수가 내리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뇨가 되면 평상시보다 약해지니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그러니까 편차는 작아지겠죠.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반대로 서태평양은 높아지니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을 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니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반대로 라니냐인 경우에는 더욱 강해지는 것이니 동태평양의 편차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서태평양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니 플러스의 값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는요. 엘리뇨는 뭐든 약해진다라고 기억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역품도 약해진다. 용승도 약해진다. 해수면의 기울기도 약해진다. 기압차도 약해진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워커 순환도 약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뇨, 라니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우 어렵게 느껴지지만 엘리뇨는 모든 것을 약하게 만든다라고 기억하시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